강남구가 선별진료소를 통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누적 건수는 11일 기준 10만 1,961건으로 전국 615개 선별진료소 중 가장 많은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 운영 이후 11일간 하루 평균 1,200여 건의 검사가 진행됐으며 이는 11월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검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